자 안녕하세요 오공입니다 자 오늘은 세븐나이츠 여기 보시면은 요 3대장 있죠? 린 카로마 카일 있죠 자 저번에 카일을 노렸다가 실패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노리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252무비를 쫄짝해서 모았고 그리고 여기 샤워 대 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자 먼저 상점에 들어가서 고수 영수한 10회를 하겠습니다 자 3,2,1 아 잠만 자 다 정리했고 자 여기에는 진짜로 갑시다 하나 둘 셋 오! 골카 꽤나 났다 자 일단 상점 많이 얻고 자 이거는 뭘까요? 바로 시크 첸슬러 안 했다 이거는 마지막! 아악악악악악악악악악악악악 다 쓰레기들만 나왔고 다 쓰레기들만 나왔고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한 번으로 나오는 이유 없어 첸슬러 하나가 안 믿었네요 각성해야 되니까 저 별소리 아닙니다 잘 그리고 이번에는 합성 해보겠습니다 진짜 진짜로 진짜로 이렇게 할 때마다 진짜로 이렇게 그냥 리가 앞에 있는게 좋을거같아 자 자 쓰리 투 원 아악 탈일 아악 다시 하고 싶어 칼린 이럴수가 칼린 좋나요? 일단 그냥 레벨을 좀 올려보고 그러고나서 이제 나중에 에이스 육상 만들고나서 어... 군강제조로 쓰든가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결국 요 3대장을 얻지는 못했구요 당연한거지만 못 얻었구요 자 그러면 나중에 육이라도 노려야겠지요 어디가 좋을지 잘 모르겠네 자 그러면 친구하고 대전 한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게임세상님하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어 반격좀 좋다 어 반격좀 좋다 또... 저 에이스를 그냥 놓고갔구요 저 에이스를 그냥 놓고갔구요 오 죽음 열격으로 벌리 당합니다 아 오케이 일 또 쳐놔요 아 아 제자가 스승을 와주 그냥 썰어버립니다 아 그러고 보복당합니다 지진 들어가구요 지진 들어가구요 아 약합니다 아 약합니다 다 뭐하니 예 stellen 장 아무것도 안해주셨네, 이건 팔레스타가 있네. 우리 큐트님 가다보. 끝났습니다. 간다 결정! 어, 비담 오장난데? 소통이 진짜 좋은데? 아, 바람쟈러... 사망 가봐라 샤압! 아 반짝이야 어 육성 선수원 태도! 태도! 잠깐만 저쪽으로 니가 있었어 안돼! 니! 사왔다 사왔다 오케 고단 뒤로 가면서 자 10만원까지 만들어주고 자 부활한 태호 끝까지 저항합니다 잠시만 마비를 걸어놨는데 마비를 앞두고 계셨던데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다가서 다리가 다가서 다리가 다가서 엄청 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? 숙취해서를 하고 있구요 지금 제가 깨워주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깨세요 스님이 암마를 해주면서 자 태호는 거의 다가서 이렇게 부득해주시구요 마치겠습니다